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English Revolution 계속 단어반, 형용사, 청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첫번째, 조비얼 부탁해요. 조비얼. 조비얼이죠. 누구냐면 장비동생이야. 항상 매일 기뻐 얘는. 장비동생 이름이 뭐라고? 조비얼굴을 봐. 자, 기쁜게 뭔지 알고 싶지? 그러면 조비얼굴을 봐. 장비동생 조비는 항상 기뻐. 조비얼. 조비얼이 기쁨이야, 기쁜. 조비얼. 장비얼굴 누구라고? 장비동생 조비는 얼굴이 기뻐. 조비얼. he's so 조비얼. lighthearted.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가뿐한, 상쾌한 되겠습니다. heavy hearted. heavy hearted. heart가 heavy hearted. 근심있느냐. 근심있는. worried. 앞에서 걱정인게 뭐지? 걱정? 걱정하는건 concerned about. concerned about 배웠어. concerned about. concerned은 뭐야? 걱정해주는거고. worry는 병적인거야. 병적인거. 안절부절 못하는거.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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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제 어렸어. 우리 강아지.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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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y hearted. heavy hearted. 마음이 무거워. heavy hearted. 근심인. 조비얼. heavy hearted. knowledg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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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을 난리났네. 큰일났네. 어떻게 끄지? 그거를 딱 나왔어. knowledgeable. 난리. 접을 난리났네. 어떻게 끄지? 그랬더니 딱 어떤 사람이 왔어. 내가 끌 줄 알아. 알아. 지식이 있어. no에서 나온다는거죠? no. 지식이 있느냐. knowledgeable. 접을 끌 줄 알아. 내가 접을 끌 줄 알아. 나왔죠? knowledgeable. 내가 끌 줄 알아. knowledgeable person. 끌 줄 아는 사람. 지식이 있는. knowledgeable. ignore. 무식한 놈. 그죠? ignore. ignorant 했죠? ignorant. ignore. ignore. ignore가 뭐랬지? ignore가? ignore. 축구선수 중에 ignore가 있어. ignore. ignore가 뭐랬지? 무시하는. 무시하는. 잘 알지 못하는. not know. 잘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not know. 알지 못하는. ignore. 무식하지. 너 모르지. ignore. ignorant. 모르는이야. 모르는. ignorant. 뭔에 관해서 모르는. ignorant. of를 씁니다. 뒤에. of 같이 해와야 돼요. ignorant of. ignore. 모르지. knowledgeable 끌 줄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knowledgeable. ignorant. 그쵸? 그 다음에. likeable. likeable. likeable이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손표시 있잖아. 그거. likeable 버튼이야. likeable 눌러주세요. likeable 버튼이게 죠. likeable. 좋아하는. 좋아하는. 좋음. likeable, 안좋어서. likeable. dislikeable. 좋음. likeable. planets Marilynnebill입니다. likeable 버튼. likeability. Iritable. 1위 이리가 막 Subscribe to you. 이리가 막 따라나네요. 성가신. 앞에서 annoying 배웠죠? annoying. 똑같애. 귀찮게 하는건 bothering. irr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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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시게 하느냐 뜻입니다. 성가시게 하는 irritable. 이리가 와서 졸졸 따라다녀. 그렇죠. 졸졸. 그래서 알죠. 이리나 늑대 같은건 사람을 잡아먹을 때 끝까지 따라온대요. 뒤에서 계속 따라와가지고 이리 늑대 따라오면서 그 사람이 지칠 때까지 따라가가지고 지치면 그때 잡아먹는다지. 덤비지 않는데. irritable. 성가신. 성가신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irritable. irritable이죠. loving. loving. 이런걸 loving touch라고 하지. 어. 애정이 담겨 있느냐. 애정이 담겨있는 손길. loving. 그래서 앞에서 uncaring 배웠어요. uncaring. uncaring. 돌보지 않는 있죠. 그래서 무관심한 단어 indifferent 와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거. inattentive. 랑 같이 애우시면 되겠습니다. uncaring. 관심이 없는 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때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uncaring. 관심을 갖는건 loving 아니면 앞에서 배운 단어 caring. caring. caring 관심을 갖는거지. 계속 caring. uncaring. indifferent. inattentive. caring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mature야. mature. mature. mature는 성숙한 사람이죠. 같이 딱 갔는데 뭐에요. 여자가 추운 것 같아. 어떻게 해. 뭐 추워. 하고 옷을 벗어주는. 그래서 mature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음. 어. 그 사관생들은 뭐라 그래. 뭐 추워. 뛴다. 실시. 그렇죠. mature. mature에서 성숙한. child dish야. child dish. 그렇죠. 이 dish가 이거지. dish. child dish. 이렇게. 애기들이 먹은거야. 유치한. 유치한. 유치한 dish들. 유치한 접시들. child dish.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은. 어린아이 같은은 영어로 뭐지. child. like를 써요. like. 어린아이 같은. 같은인데. 유치한은 childish. childish. 그러니까 유치한입니다. 난 멜로야.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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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멜론이지. 멜론. 멜로. 멜론이 멜로. 잘 익었네. 잘 익은이야. 잘 익으니. 멜로야. 멜로. 멜로. 잘 익은. 잘 익은. 멜로. 멜로 드라마라고 하죠. 멜로. 멜로.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되게 되게 예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멜로. 멜로. 마맬로. 되게. 온화한. 온화한.на이 들어서 얘는. 예쁘죠. 예쁜. 나이 먹어. 나이 먹어서. 아름다울 것도. 멜로. 멜로는 멜론으로 하면 돼있다. 멜론으로. 멜로. 멜론. 멜론. 잘 익은. 멜론. 멜롱 멜론. 멜롱 멜롱..illo. 멜롱. 멜롱. 멜롱.이du.еди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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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롱.멜롱. immature, 들자란, 들자란. 뭐란 뜻겠어? childish랑 똑같은 단어 합니다. childish, childish, 그죠? childish 똑같지. 유치 아니에요. immature, immature. meticulous, meticulous 아주 이렇게 정밀화, 정밀하게 그린 거죠. 정밀한, 정밀한, 아니면 아주 꼼꼼한이야. meticulous, meticulous. 아주 꼼꼼하게 그린 그림에 뭐야? 흠이 난 거지. 꼼꼼하게 그린 그림에 흠이 났어. 왜 그려봤더니? 이 그림이 있는 상자에다가 귤을 넣었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 이 그림에 티가 났다고? 뭐티? 뭐티? 누가 그랬대? 귤 넣었어. 그래서 meticulous, 그죠? 티가 나요. 꼼꼼한 그림에 티가 났다고? 왜? 왜? 이 꼼꼼한 그림에 왜 티가 났다고? 누가? 귤 넣었어. meticulous, meticulous. meticulous, meticulous. 그래서 meticulous 꼼꼼한이 되겠습니다. 꼼꼼한, 세밀한, 꼼꼼한, 정밀한, 세밀한, 꼼꼼한. meticulous. 그 다음에 neglect 했죠? neglect 해서 소홀히 그린다. 소홀했다고? negligent. negligent 하라고 했어. 소홀히 했다고? 학대하다죠? 학대. 학대. 학대하는 이었습니다. negligent 하겠소? 니가 소홀히 했다고? 네가 학대했다고? negligent 하겠소? neg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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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게 했다고? 내 글리 전하겠소? negligent. modest. 이거 많이 한다는 점. modest. 계속해서. 정숙한 모양이 이렇게 딱. 옷도 정숙하게 입는 거. 그걸 modest라고 했습니다. modest. 그 다음에 prideful에요. prideful. 옛날에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20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이름이 pride였어. 이 자동차 사잖아. 그러면 어떤 모든 남자친구가 뭐야? 다 여자친구가 생겼어. pride가? 그치?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이 pride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이 생겼지? 그래서 pride. 자신감 있는 영어로 prideful. 앞에서 무슨 단어를 배웠지? confident. 확신 있는 단어. confident. so he's prideful. 마찬가지로 뭐뭐에 관해서 할 때는 of를 씁니다. of를. about은? about은 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관해서 할 때 뭐도 있다? of도 관해서란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 한 분야. 이게 분야가 하나. 한 분야가 되면 of가 관해서란 뜻이 됩니다. prideful love. 그죠? 말했을 때는 어떻게? 정숙한이죠. 그 다음에 prideful은 자신감 있는 되겠습니다. open mind and mind 열렸어. 그죠? open mind and 무슨 말이야? open mind. 마인드가 open. open. 그래서 뭐지? 마음이 열려 있는이죠. 편협하지 않느냐? 편협하지 않는. 편협하지 않는. 이 뭐라? open minded. open minded. 자. 그 다음에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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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이 있느냐? 편견. 편견이 있는. 프레 이름이. 프레 이름이. 이 편견이 있는 애가 주디야. 주디. 주디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뭐야? 똥프레 주디. 똥 푸는 아이 이름 같아. 아니지만 그렇게 외우겠습니다. 주디. 똥프레 주디를 외울게요. 똥프레 주디. prejudice. prejudice. 편견이 있느냐? prejudice.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외우니까 이렇게 하면. 따르게 외울 방법이 있으면 따르게 외우셔도 됩니다. 빠른 방법이 있으면 prejudice. prejudice. 그 다음에 ORG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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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NY 정리를 잘했네. ORGNY. ORGNY 정리 잘했네. ORGNY 정리 잘했네. ORGNY 정리 잘했네. ORGNY 정리 잘했네. 아니면 ORGAMI 맺는다고 외우되요. ORGNY 정리 잘했네. ORGNY 정리 잘했네. ORGNY 정리 잘한. DISORGNY 정리가 안된. DISORGNY 정리가 안된. DISORGNY. ORGNY 정리 안됐어. ORGNY. 자 OUTGOING입니다. OUTGOING은 밖에 나가는 거죠? 사교적이라는 뜻이에요 social과 동의합니다 social 사교적인 애들은 어떻게 총 잘 써 social 이쪽도 social 빵빵빵 쏘시는 애들 social social outgoing social 나 사교적이라는 뜻이 동의합니다 introvert introvert 어 있죠 소심해 소심해 애가 내향적인 애들이요 내향적인 애는 introduction을 못해 앞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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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힘들어해 그래서 introverted introverted 그죠 introverted 내향적인 애는 내향적인 뭐라 introverted 내향적인 introverted introverted 그죠 introverted 내향적입니다 그 다음에 퍼가 영어로는 동그라미에요 퍼가 동그라미 또가 펑그라미고 sieve가 sieve가 생각하다 에요 그래서 perceptive 하면 관점이 되겠습니다 관점 관점 동그랗게 보는 관점 perceptive 되게 관점이라도 있고 인식을 잘하는 인식을 잘하는 우리나라말로 perceptive는 뭐죠 사람 딱 보면 한 번에 어떻게 딱 파악하는지요 잘 파악하는 이란 뜻입니다 잘 파악하는 이 뭐라고 perceptive is very perceptive right 그는 잘 파악해 잘 파악해 영어로 뭐라고 perceptive 동그라미를 잘 보는 보느냐 전체를 다 보는 이란 뜻입니다 perceptive 잘 파악하는 사람 그 다음에 dis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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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계란인지 뭐야 계란인지 이게 계란인지 팬케이크 인지 아니면 해 인지를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잘 분별하는 입니다 분별하는 이 dis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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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디서닝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 되겠습니다 discerning discerning 그 다음에 persist 퍼가 동그라미 했지 퍼가 동그라미 시스터들이 있어 어떻게 동그라미에 막 시스터들이 잔뜩 있어 persistent 그래서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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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덕진 끈덕진 계속적인 계속적인 그 다음에 끈 끈 끈 끈임없는 끈덕진 그래서 내 시스터들이 막 하면서 놀아줘 놀아줘 persistent persistent 계속적이냐 persistent 동그라미의 시스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끈덕지게 요구하는 거야 persistent 끈덕진 그 다음에 transient 트랜션 트랜션 트랜션은 영어로 이렇게 많이 쓰죠 life is transient 덧없는 이에요 금방 가는 인스턴트나 동의입니다 인스턴트 인스턴트도 알지 인스턴트 거기에 stunt 가 여기 들어가는 거에요 트랜스 스턴트 해봐 트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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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 알죠 트랜스 트레인이 나와서 트랜이 트랜이 이 뭐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인데 트랜이 트랜션 트랜스 엔트 가 됩니다 그래서 기차 connects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트랜션 덧떻 없이 빨리 지나가는 트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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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ês 트랜션이 나오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금방 이보시 겠든다 트랜션 트 surgeries tr belief 은 Sundays Pleasant는요. Please와 같아요. Please. Please. 제발 해주세요죠. Please가 나 원래는 기쁘게 하다 뜻이요.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다에요. Please. Pleasant morning. Pleasant 이게 pleasant morning이죠. 어떻게? 상쾌한 아침. 상쾌한 아침 영어로 pleasant morning에요. Pleasant morning. unpleasant는 불쾌한 기분. unpleasant feeling. 그 사람은 되게 기분 좋은 사람. pleasant person. 안 좋은 사람. unpleasant person. Pleasant는 해피와 동의가 되겠습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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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모닝. 그 다음에 pleasant morning 할 수 있구요. Pleasant에 나온다. It's a pleasant morning. 그죠?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pleasant. Pleasant에 나온다. 그 다음에 poison은 자세가 잘 잡힌거에요. 안정된 이란 뜻입니다. 포즈가 안정됐죠. 포즈가 안정된. 이렇게 써도 되죠. well posed. 그 다음 앞에서 배운 단어 stable과 동의어입니다. poised. poised. 안정된 뜻이겠습니다. 포즈가 안정됐죠. 포즈는 포즈는 포즈로 외움되요. 안정된. 반대말은 당연히 unstable이죠. stable. 테이블로 그때 외웠죠. 이렇게 있으면 stable이고 테이블이 이렇게 가면 unstable이 됐어요. 흔들리면 shaky. shaky죠. shaky. 그래서 흔들리는 shaky와 동의어입니다. unstable. poised. 가면 갈수록 이제 비슷하니까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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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이유. 펑쳐. 시간 약속 잘 지킨다고 왜 펑쳐. 펑쳐로 외울게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펑쳐. 펑쳐. tardy야. tardy. tardy는 약간 늦은이야. 이 단어에서 왔죠. 바보란 단어. retard에서 와르탈. 그래서 tardy. 그래서 tardy로 왔어요. retard에서 온 단어. tardy. retard is tardy. 이렇게 웃게. tardy. retard에서 온 단어. 전응하란 뜻이죠. 어선단어. tardy랑. 아니면 찐따라고. 찐따. 좀 늦게 돌아가는 슬로우한 애들이었습니다. 다리. 그 다음에 quick with. 야. 이거 사람이 뭐가 풍부하다 그래? wheat가 풍부하다죠. 그래서 wheat는 스마트와 같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스마트. 앞에서 우리가 bright도 배웠고요. 잘 돌아가는 또 뭐를 배웠지? intelligent. intelligent. intelligent도 배웠고. quick with. 아주 지혜가 많아요. 이 사람은 뭐다? wisdom. 지혜.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wheated. wheated. 그래서 quick with. 있고요. dumb은 바보였습니다. 바보. dumb. reliable. reliable. 의지할 수 있죠. 언제? relay할 때. relay 경주를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잘 뛰어. 잘 뛰어. reliable. reliable이에요. 그래서 잘 뛰는 사람. reliable. unreliable. 믿지 못할 사람. reliable.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reliable.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죠? 앞에부터 이제 하나씩 다 같이 볼게요. 앞에 처음부터 단어 보시면서 하나씩 다 정리하고 같이 한번 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다시 보면서 앞에 배웠던 단어 볼까요? 조비야죠. 조비. 조비. 장비동산 조비는 어떻다고? 어떤 애야? 행복하네. 조비얼. 마음이 무거워. heavy hearted. heavy hearted. 그죠? 그 다음에 난리저블이야. 난리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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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이 사람이 뭐 한다고? 지식이 있는. 지식이 있는. 알고 있는 이였죠?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너한테 뭐예요? 이거 너. 모르는이죠? 모르는. 무지한. 이거 너. 모르지? 무지한입니다. likeable. likeable. 좋아하는 거죠? likeable.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irritable은 뭐래? 이리가 어떻게 한다고? 성가신. 성가신이 되겠습니다. 이리저블. loving. 사랑스러운 거고. uncaring. 무관심한이었죠? indifferent. inattentive의 동의였습니다. inattentive의 동의요. 자. 그 다음에 mature. mature. mature 하면서 옷 벗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 그 다음 childish. childish이죠? childish는 유치한이었어요. 유치한이었습니다. 유치한. childish. 유치한. 자. 다음 단어. m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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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low는 어떻게 해? mellow. mellow. 어떤? 잘 익은 거죠? 잘 익은 거. mellow 였고요. 그 다음에 immature는 아까 mature가 뭐니까? 성숙한이니까. immature는 성숙하지 않은이 되겠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meticulous. 어떤 그림이었어? 꼼꼼한 그림이었죠? 길렀어요. meticulous. 그죠? 길렀어. 망했죠? meticulous. 섬세한. 꼼꼼한이었고요. neg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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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소홀한. 학대하는이죠? negligent. 학대하는 negligent이었습니다. modest한 여자는 어떤 여자? modest. modest한 여자. 정숙한 여자였죠? 그 다음에 pride가 뭐라고? 자만심. 자만심. 자신감 있는 거죠. prideful. 그래서 앞에 단어 confident와 동의가 되겠습니다. prideful. confident 그렇게 해봐야죠? open not minded.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편견이 없는 이고요. prejudice. 주디는 어떠요? 주디는 뭐하는 여자야? 똥프레 주디스죠. 똥푸른 여자야.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똥프레 주디스. 주디 어떻게? 편견이 있어. 주디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은 뭐야? 다 똥프레. 라는 편견을 갖고 있대요. 똥프레 주디스. 그렇게 해봤습니다. 올커니. 올커니. 뭘 잘했다? 정리를 잘했어요. organize. 정리했죠? organize. 그 다음에 disorganize는 정리를 잘 못하는 이 되겠습니다. 아웃고잉. 맨날 밖에 나가는 어떤 여자야? 소셜. 소셜죠. 사교적인 여자들. 사교적인 여자들. 사교적인 남자들. 아웃고잉 소셜이었고요. 그 다음에 introvert. 어? 인트로. 인트로가 안 돼. 힘들어. 왜? 내향적이라 그랬어요. introverted죠? introverted. 내향적인이었습니다. introverted. 내향적인. 인트로가 잘 안 되는 뭐라? introverted. introverted죠? accent term vert 있습니다. introverted. introverted. perce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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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잘 인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그라미 잘 인식하는. 분별력 있는지요. 상황을 잘 파악하는. 잘 파악하는. perce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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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ern. 이게 뭐지? 이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게 계란인지, 태양인지, 빵인지를 잘 분별하는. 분별하는. perceptive는 파악하는. 그 다음에 distant은 분별하는. 분별하는. 분별을 잘 아는 distant 되겠습니다. persistent죠? 계속해서 뭐라 그래? 계속해서 놀아달라고 하죠? 계속해서 끈질긴. 끈질긴. persistent. 끈질긴. 끈질긴. sister. transient는 어디서 온다는 거라고? train에서 온다는 거죠? train 어떻게? 빨리가. 덧없는 이죠? 덧없는. transient, 덧없는. pleasant은 기쁨이에요. 기쁘게. pleasant 나온다. pleasant morning. 아주 기쁜 아침. 상쾌한 아침 했죠? it's a pleasant morning. 상쾌한 아침. 영어로 뭐라고? it's a pleasant morning. 말을 해야지. it's a pleasant morning. 상쾌한 아침이야. wow, it's a pleasant morning. poise. poise. 포즈가 안정된 이었어요. 포즈가 안정된. 그 다음에 unstable은 안정되지 않아. 펑쳤죠? 펑쳤지. 왜 펑쳤어? 뭐 한다고 펑쳤지?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고 펑쳤어요. puncture.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tardy는 늦은이요. 늦은. 좀 머리가 안 돌아간 늦은. 그 굼뜬이 tardy가 되겠습니다. 위트가 빠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quick with it. quick with it. 바보 같은 dumb. 그 다음에 바보 같은 뭐도 있어요? idiotic. slow. slow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tardy도 약간 바보 같은 거죠. tardy. 굼뜬입니다. 굼뜬. 똑같이. idiotic. 그래서 dumb이 있어요. quick with it. rely할 때 어떻게 한다고? reliable. rely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reliable. dependable도 마찬가지로. dependable 동의합니다. dependable.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앞에서 배운 단어 trust worthy랑 똑같죠? trust worthy.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trust worthy. trust worthy랑 똑같은 단어. reliable. 믿을 수 있는. 그죠? trust worthy. 믿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단어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부터 하나씩 외워볼게요. 자, ignorant. ignorant. ignore. ignore. 이거는 뭐? 무지한이었죠. irritable. 1위가 잠깐 딱 가면 어떻게? 따라오면? 성가셔. 성가셔. 자, uncaring. caring은 돌보는 거고, uncaring은 잘 돌보지 않는이죠? uncaring. 잘 돌보지 않는. indifferent. 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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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멜로우? 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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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익은. 멜로우. meticulous. meticulous. 너희가 귤러우서 어떻게 했어? 이게 어떤 그림이? 세밀하게 그린 그림이었죠. 꼼꼼한. modest. modest. 계속 된다니까. 정숙한이었습니다. 정숙한. modest. 자, 주디야. 주디. 주디한테는 뭘 갖고 있다고? 똥푸래 주디였죠. 그래서 편견이 있는 이었습니다. introverted. introverted. 어디 갈 때? introverted.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내양적인 사람들. persistent. persistent. 동그라미의 시스터드. 계약토를 하면서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어떻게 해? 끈덕진. 끈덕진. 끈덕진이죠. 끈덕진. poison. 포이즈가 안정된. reliable. reliable. relay할 때 어떻게? 잘 의지할 수 있는 이었습니다. heavy hearted. 마음이 무거운 이에요. heavy hearted. 마음이 무거운. knowledgeable. 그냥 knowledge로 보면 그만 알 수 있는지요. knowledge. 잘 아는 사람. knowledgeable. childish. childish로 보는 거죠. childish. 유치한 이었습니다. mature. immature. 똑같아요. mature는 성숙한 사람이죠. immature는 성숙하지 않은 이었습니다. negligence 하겠소. negligence. 소홀한. 소홀한. 네글리전 하겠소. 올커니. 뭘 잘했어? 정리를 잘했어. 정리를. perceptive. 오늘 잘해와야 된답니다. perceptive. perceptive 뭐라고? 인식되는. 그죠. 파악을 잘하는. perceptive. 30. 30. 30. 30. 늦은요. 늦은. 좀 늦은. 굼뜬이었습니다. quick withed. quick withed. with가 빠른. 지혜로운 이었죠. jobier. 장비동생 조비는 어떻다고? 마음이 쾌활해. jobier. 쾌활 아니고요. 뭐 추워? 아우 뭐 추워? 추우면 어떻게 해? 내가 성숙하게 옷 벗어줄게. 뭐 추워. 자 프라이드. 옛날 차 이름이었지. 프라이드. 프라이드는 뭐라고? 자신감. 자신감 있는 의미입니다. 프라이포. 아웃고잉. 밖에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소셜.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undiscerning. 디서니야. 이게 선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한 이었습니다. 트랜션. 어디서 나온다라고? 트레인에서 나온다라고. 기차는 빨라. 그래서 덧없는이예요. 덧없는. 트랜션. pleasant. pleasant. 아까 뭘로 외웠지? it's a pleasant morning. right? it's a pleasant morning. 아주 상쾌한 아침이야. pleasant morning. unstable. 앞에서 외운다라고 했죠? unstable. stable의 반대말이죠? 안정되지 않은 이었습니다. 뻥쳐. 뭐 한다고 뻥쳤지?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이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ignore. igno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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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이었죠? ignorent. 무제한. 자 1위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1위가 따라오니까 1위로보. 성가신이었습니다. 성가신. 자 멜로우 멜로니. 멜로우 멜로니. 멜로니 어떻게? 잘 익은 멜로니였습니다. meticulous. 어떻게 그렸는데 티가 났어? 뭐 티가 났다고? 뭐 길렀어. 어떤 그림이었지? 꼼꼼한. 꼼꼼한. meticulous입니다. 자 주디아. 이름이 주디아. prejudice. 얘는 어떤 애라고? 얘는 편견이 있는 애야. prejudice. 편견이 있는 애요. introv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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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vert할 때 힘든 거. 내향적인. introverted. persistent. 동그라미에서 시스터들이 뭐 한다고? 끈덕지게 요구했지. persistent. poison. poison. 포이즈는 포즈가 잘 갇힌 안정된 자세였습니다. relay할 때. relay할 때 뭐 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 reliable. reliable. 신뢰할 수 있어. knowledgeable. 잘 아는 녀였죠? 나라 잘 아는. childish이. childish이 어떤 애? childish은 어떤 애? 유치하네. 유치한 애는 childish이. childish 유치해. negligent. negligent 하겠어. 뭐 하니까 소홀하고 소홀하고 뭐지? 소홀하고 되게 학대하는 녀였죠? 그 다음에 올꺼니. 올꺼니는 뭐 하는 사람? 뭘 잘하는 사람? 올꺼니. 정리를 잘했네. 올꺼니. 우리 아들 정리 잘했네. organize. 그 다음에 perceptive. 어려운 단어. perceptive. perceptive 뭐야? 파악을 잘하는. 파악을 잘하는. tardy. tardy. retard했죠? retard했다는 거. 좀 늦은이었습니다. 좀 늦은. 그 다음에 quick with it. quick with it 뭐야? quick with it.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quick with it이었고요. jovial. 장비동생 조비는 어떤 애라고? 아주 쾌활해. jovial. 쾌활하네. jovial. prideful. 프라이드가 있는 애는 어떤 애들? 프라이드가 있는 애들? 되게 자신감 있죠? confident에 동의가 되겠습니다. outgoing. 밖에 나간 애들은 어떤 애? 잘 나간 애들은 social. social. 사회적인 애들이었죠? 잘 어울리는. undiscerning. 이게 태양인지 귤인지 뭔지를 어떻게? undiscerning. discerning은 잘 분별하는 이었고요. trenchant. 어디서 나온다라고? train에서 나온다라고. 기차는 빨라. 덧없는 거였죠. 자, 어떤 아침이야? pleasant morning은 어떤 아침? pleasant morning. it's a pleasant morning.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puncture. 뭘 잘한다고 뻥을 쳤어? puncture. 이 puncture. 그게 뭐죠? puncture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이릅니다. perceptive. 계속 읽을 거예요. perceptive 뭐라고? perceptive. perceptive는 파악을 잘하는. 잘 파악 잘하는. negligent. negligent. 내글리전하겠어. 왜? 소홀하니까. introverted. introverted. 뭐야? introverted.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persistent. 동그라미에서 시스터들이 계속해서 뭐야? 끈덕지게 요구했죠. 자, 그 다음에 포즈는 포즈가 어떻게?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었네. posed. 안정된 사람. 자, 내글리전하겠어. 왜 그리전했어? 소홀하니까. 그렇죠. 소홀한데 겠습니다. 그 다음에 undiscerning. 이게 뭐야? sun인지 귤인지 어떻게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는 이죠. undiscerning. 자, 다음 단어 두 개 있습니다. perceptive와 pleasant와 introverted. introverted. 자, pleasant. it's a what? pleasant morning. 상쾌한 아침이네. 자, perceptive는 계속 놀 거야. introverted. introverted 뭐라? introverted. 내향적인 사람이었죠. introverted. 그 다음에 perceptive. perceptive는 단어. 오늘 가장 외우기 어려운 단어가 perceptive입니다. perceptive는 무슨 뜻이라고? perceptive는 외우기 어려운 단어. 오늘 가장 외우기 어려운 단어. perceptive. 뭐지? 분별력이 있는. 그렇죠. 잘 파악하는. 그러니까 상황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뭐야? perceptive personal. perceptive. 동그라미 생각을 했어. perceptive. perceptive. 동그라미 생각. 잘 파악하는. 그래서 이거 아예 오늘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파악하는. 잘 파악하는 뭐라? perceptive.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멜로우 멜론이었죠. 멜로우 멜론. 멜로우 멜론. 어떤 멜론이었지? 멜로우 멜론은 잘 익은이었어요. childdc. dc는 dc인데 childdc죠. 유치한이었습니다. 어우 추워 추워. 멋추어. 멋추는데 옷 벗어주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죠. 장비동생 조빈 어떤 애라고? 굉장히 쾌활해. 쾌활해. 단면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 heavy, hearted. 그리고 뭘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no에 나온 단어. knowledgeable이 되겠습니다. 자 이리가 따라와. 이리가 따라오면 어떻다고? irritable이죠. 굉장히 성가셔. ignore. ignore 잘 모르지. 무지한 놈. ignorant가 무지하다 였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으면 caring, loving이고 관심이 없으면 uncaring. 자 세심하게 그린 그림이었지? 근데 세심하게 그린 그림에 뭐가 왔어? 누가 귤 흘러가지고 뭐야? 티가 생겼네. 세심한 그림은 어떤 그림? meticulous. 앞에서 계속해서 애운 단어 정숙한 여자는 modest woman이었어요. 자 이 여자애는 편견이 많은 여자애야. 그치? 뭐 한다고 편견이 많지? 똥 푼다고 편견이 많은 애는 똥푸래 주리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갈 때 힘들어? 인트로 갈 때 힘든 애들 뭐야? 굉장히 어떤 애들이야? 내양적인 애들이었지. introverted. 자 동그라미의 시스터들이 놀아달라고 어떻게 요구해? 끈덕지게 요구하네. 그럼 뭐야? 그거는 persistent이야. 그리고 자세가 정말 포즈가 안정됐어. 그럼 뭐야? poised이었고요. 안정되지 않았으면 unstable이었을 거야. 아침에 굉장히 상쾌해요. 상쾌한 아침 뭐라고 한다고? it's a pleasant morning. pleasant morning. 트레인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트레인. 트레인은 기차는 빨라. 빠르니까 어떻게? 덧없이 들어가. 그 단어는 transient이었습니다. 자 이게 귤인지 귤인지 태양인지를 구분하는 거. 잘 분별력이 있는 거죠? discern이었죠? discern. 분별력이 없는은 undisern. 앞에 밖에 잘 나가고 사교적인 애들이야. 걔들은 뭐야? outgoing이었죠. 그 다음에 머리가 지혜가 빨리빨리 돌아가. 그럼 quick, with, dear. 그리고 약간 전응하처럼 늦게, 늦게 굼떠요. 애들이. 그럼 뭐야? 30. 올컨이 뭘 잘했다고? 정리를 굉장히 잘했네. organize. 내 글리 전할 거야. 내 글리 전할 거야. 왜? 뭐 했다고? sorry 했다고. negligent. 그 다음에 mature 했는데, mature 했는데 옷을 안 봐서 미성숙한 애들은 뭐라? immature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어. 릴레이 달리하게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애는 reliable이 되겠습니다. 잘 파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perceptive 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보고. 마지막 하나, prideful. 그렇죠? prideful. confident 동의죠? prideful. 굉장히 자신감 있는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